비대면 진료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내용에 대국민 서명운동에 1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 동안 약 1,300여만 명이 이용했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경험자 중 62.3%가 만족했다고 응답했고 87.9%는 앞으로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재택치료자가 폭증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상황에서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이 임박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24일 자정기 중 총 11만 2,564명의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짧은 기간 동안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은 어땠나요?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30대의 직장인은 아침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 3시에 대기 번호표를 받아야 하고 예약이 마감되면 아이가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외에도 혼자 사는 자취생에게는 아플 때 필수 앱인데 사라지면 혼자 살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파도 휴가 못 써서 꾹 참고 버티는데 비대면 진료 덕분에 진료보고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초진을 제외한 재진으로만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본 분들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까지 못 가는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써본 사람은 편화되는데 의료계에서는 부작용이 있다? 안전성.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